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같은 확장현실 기술은 우리 일상 속에 점차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로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최근엔 자동차부터 철도, 방산 등 다양한 산업군의 XR 기술을 접목하면서 내실 있게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XR 업체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이노 시뮬레이션에 조은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실제 자동차 내부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꾸며놓은 가상운전 시뮬레이터입니다. 전면 디스플레이를 통해선 도심부터 고속도로, 야간 등 다양한 주행 상황을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트라우마를 가진 운전자나 초보 운전자를 위한 것으로 원천기술을 개발한 주인공은 바로 국내의 가상 증강현실 1세대 기업인 이노 시뮬레이션입니다. 국내 대부분 확장현실, XR 업체들이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뛰어든 것과 달리 이 회사는 자동차나 철도, 중장비와 방산 등 각종 B2B 영역에 XR을 접목하면서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이노 시뮬레이션은 XR 솔루션 기업입니다. 현실 같은 가상세계를 만들어서 미래 모빌리티를 시뮬레이션하고 또 교육 훈련을 할 수 있는 가상훈련 시스템을 만들어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20여 개국에 저희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XR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하게 연구개발에 투자해온 이노 시뮬레이션 비록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치면서 한동안 적자에 시달려왔지만 본격적인 사업 확대와 함께 이제는 턴어라운드를 준비합니다. 올해가 흑자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란 자신감도 내보였습니다. 올해 이미 저희가 현재 기준으로 240억 정도의 수주를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3분기에도 큰 규모의 그런 수주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상장과 함께 다시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으로 돌아설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6일 코스닥 시장이 상장할 예정인 이노 시뮬레이션은 최근 진행한 수요 예측에서도 기관에 막대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수요 예측 경쟁률 1869.47 대 1을 기록하며 올해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최종 공모가도 밴드 상단인 15,0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저희는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회사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기업 가치는 기업이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속가능한 그런 가치 있는 회사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에 집중하겠습니다. 글로벌 XR 기업으로 발돋움하려는 이노 시뮬레이션이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보여줄지 주목됩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은아입니다.